as 원급 as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어정복의 비법은 반복입니다 한번 봐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as 원급 as 비교죠 비교 비교하는 건데 원급 비교라 그래요 원급은 뭐냐면 형용사 부사의 원래 형태를 쓴다 왜 원급이라는 말을 쓰냐 비교급이라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상급이 나와요 최상급 비교급은 er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더 라는 뜻입니다 최상급은 es를 붙이면 돼요 가장 뭐뭐한이라는 뜻이에요 원급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 말들과 비교해서 단어를 찾다가 원급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형용사 부사의 원래 형태를 씁니다 이제 비교급도 되고 최상급이랑 비슷하게 어울려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형용사 부사라고 하지 않고 as 원급 as 형용사가 들어가도 되고 부사도 들어가도 되고 의미는 b만큼 원급하다 에요 a는 b만큼 뭐뭐하다 a는 b만큼 원급하지 않다 에요 그죠 부정일 때 앞에 as 자리에는 so를 써도 됩니다 이런 게 또 문제에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이상하게 좀 틀리는 경우가 있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되게 쉬운 거죠 as 원급 as는 형용사가 들어갈 때 볼게요 he is as old as she is she is다 하면 이제 old가 생략이 된 겁니다 old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녀가 나이 든 만큼 그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에요 그는 그녀만큼 나이가 있습니다 그녀가 old 한 만큼 그도 old 합니다 이렇게 해상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는 입니다 그렇게 old 합니다 누구만큼 그녀만큼 저는 이제 직역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as 원급 as 같은 경우는 뒤에가 또 이렇게 as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뭐 두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한 문장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 해석이 뒤로 갔다가 한참 와야 되니까 직역할 때는 그는 그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누구만큼 그녀만큼 이런 식으로 직역하는 게 좋아요 she is that her 라고 해야 됩니다 she is that her는 그녀를 이라는 이제 목적격을 쓴 거죠 그는 그녀만큼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있습니다 목적격을 써도 되겠죠 의미상 넣어도 크게 상관없는 느낌이죠 부정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원급 as 원급 as에서 원급 앞에를 so로 바꿔도 됩니다 그는 그렇게 늙지 않았습니다 그녀만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는 그렇게나 늙지 않았습니다 그녀만큼 이렇게 직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영어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은 게 아니라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하겠지 저희들처럼 그죠 그는 그녀가 늙은 만큼 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그죠 지격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받아들인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 영상을 보시면 전 모든 걸 다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문법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팝송도 올리고 동요도 올리고 그죠 동화책 소설책 그리고 논픽션 유명한 책들 이런 것도 막 해석하는 거 올리는데 지금 우선순위로 먼저 찍는 게 있습니다 그거 올리고 이제 올리려고 그런 것도 조금 나중에 계속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네요 영어 정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사가 들어갈 때입니다 he drives 그는 운전을 합니다 s 들어갔죠 왜? he가 3인칭 단수니까 그렇죠 3인칭 단수고 문장이 현재일 때 동사 s 넣습니다 3인칭이 뭐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걸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는 운전합니다 carefully as as 없다고 보면 그죠? 그는 carefully 조심스럽게 운전합니다 근데 as가 들어가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누구만큼 그녀만큼 she do가 아니라 does죠 왜 그렇죠? 얘도 3인칭 단수니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건 3인칭입니다 그리고 단수일 때 동사 s 넣어요 do는 yes를 넣고요 반드시 이거 문제 맨날 나와요 그렇죠? 이거 뭐 계속 나옵니다 초중고 대학교 토익 토플 다 나와요 이건 il치까지 싹 다 싹 다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she does 잘해 허를 써도 되죠?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위에랑 carefully 조심스럽게 라는 부사입니다 뭐뭐하게 뭐뭐는 뭐뭐하게 뭐뭐스럽게 뭐뭐케 이렇게 하는 건 그렇죠? 이런 건 부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유격 명사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소유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요 is long as long 그렇게 길어요 누구 것만큼? 그녀의 머리카락만큼이에요 그녀 것만큼 해도 되죠? 그녀의 것이죠? 이건 그녀의 것만큼 길어요 뭐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소유대명사 소유격 플러스 명사 소유대명사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해석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아 집어넣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집어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켄을 possible로 이것도 많이 나오죠 as soon as possible을 as soon as you can 주어켄입니다 주어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 주체일 때는 we라고 하면 되고 네가 주체면 you can이라고 하면 되고 as soon as you can 하면 이것도 possible로 바꿔도 되죠 가능하면 빠르게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빠르게 해석해보면 똑같은 의미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we need to go home 우리는 집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go home 시작 we need to go home 시작 we need to go home 따라 하셔야죠 안 따라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만 쓰면 이거 열 번 봐서 익숙해질 때 소리 내고 같이 얘기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열 번 해서 들고 한 두 번이면 끝난다니까요 왜 같은 시간에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 따라하기 싫죠? 반성하시고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목소리도 이렇게 막 목소리가 이렇게 가다듬어진다니까요 제 목소리 가다듬어진 거 좀 느껴지시죠? 그죠? 발음도 또박또박해지고 제 고향이 경상도인데 경상도 말투가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이 더 편해져서 계속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말투가 경상도 아닌 말투처럼 보여죠? 그죠? 제가 이 말이 이제 인천말인데 뭐 수도권에서는 거의 다 뭐 서울말 비슷하게 쓰죠? 그죠? 이거 연습 계속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중3 때 인천에 왔는데 중3 때 올라와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날 저 나이때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보니까 이렇게 대학교 때 뭐 수도권으로 와도 금방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있는데 잘 고치던데 쉽지가 않았죠? 저의 시대는 계속하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발음이 계속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암기도 잘 되고요 as soon as we can as soon as possible 시작 as soon as we can as soon as possible soon이 곳이란 뜻입니다 가능한 곳이니까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이란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빨리 라고 해석한 겁니다 빨리 라기보다는 빠른 시간 내란 뜻이겠죠 주어 쿠드는 possible로 바꿀 수 있다 마찬가지죠 그죠? 과거로 써야죠 had to가 이제 have to의 과거죠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했었다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려야 했었다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달려야 했었다 너무 의미가 똑같죠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다 as fast as I could 시작 as fast as I could 시작 as fast as I could as fast as possible 시작 as fast as possible 이렇게 따라 읽다 보면 주어 동사가 그냥 익혀진다니까요 as soon as 다음에 주어 동사 as soon as you can as soon as you can as fast as I can I could 이런 식으로 익숙해져요 그냥 의미 자체가 이 구문 자체가 익숙해집니다 따라하시면 배수사가 뭐죠? 배를 나타내는 숫자의 뭐죠? 모양입니다 잘 찍히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가끔씩 안 찍히고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안 찍히고 있을 때가 있어요 as 원급 as as 원급 as 앞에 배수사 반 반배 이것도 배죠 두 배 세 배는 이제 three times를 쓰죠 time as를 붙입니다 이런 말들이 앞에 있으면 그죠? 반배 반배만큼이다 두 배만큼이다 세 배만큼이다 느낌이 오죠? 뭐보다? 뒤에꺼보다 하겠죠 뭐 그죠? 당연히 뒤에꺼보다 뒤에꺼보다 앞에꺼 보지도 않고 그죠? 이것만 봐도 이제 의미가 뭔지 대충 알 수 있죠 내꺼는 반배만큼 큽니다 너의 박스는 내꺼의 반배만큼 큽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박스는 내꺼 반만해 이런 얘기에요 너의 박스는요 반만해요 as big 반만큼 반만큼 큽니다 내꺼에 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your box is half as big as mine 시작 your box is half as big as mine half가 반이라는 뜻입니다 your box is half as big as mine 시작 your box is half as big as mine 이걸 뭐 보기만 해도 좋지만 같이 쓰면서 쓰면서 이게 따라 있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색깔 제가 이렇게 색깔 넣은 것처럼 제가 설명하기 전에 지금 멈춰놓고 그죠? 써놓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또 표시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this building 이 건물은요 it's twice 두 배입니다 두 배만큼 큽니다 as that one 저것의 두 배만큼 큽니다 this building is twice as tall as that one 시작 this building is twice as tall as that one 시작 this building is twice as tall as that one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잘 안되죠? 당연히 처음엔 자꾸 하면 됩니다 this building은요 it's twice 두 배만큼 두 배예요 as tall as tall 그만큼 커요 as that one 뭐보다 that one 저것보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직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your hair 따라 하셔야죠 your hair is three times 너의 머리는 세 배입니다 as long 만큼 길어요 as hers 그녀 그녀의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직역으로 your hair is three times 따라 하셔야죠 your hair is three times as long as hers your hair는요 three times 만큼 as long 한데요 as hers 그녀의 것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직역입니다 연습을 계속 해야겠죠 영어정복 비법은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봐서 두 번 봐서 잘 몰라요 잘 모르겠으면 열 번 스무 번 삼십 번 백 번 보세요 못 돼요 그때 가서 알게 되면 그게 좋은 거지 내가 백 번 봐서 알게 됐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라도 되는 게 어디예요 이거 다 까먹는데 나중에 반드시 반복이 영어정복의 비법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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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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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